롯데 백화점에 왔어요 또 간장 다 먹었어요 우리 영웅이 간장 사러 왔어요 찾으러 가고 있어요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우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여기는 또 어딨어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다르네 찾아보자 여기는 영웅이 사진이 없어 햇살 나물 어 이거 밖에 없네 아 여기 시간장이 안나와다 진간장 맞다 진간장 여기 있네 진간장 어 햇살 나물 햇살 나물 우리 영웅이 간장 영웅아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자주 먹게 생겼잖아 그래요 맛있게 먹자 한번 다시 쭉 둘러봐야 되겠다 아 우리 영웅이 간장 여기 말고 영웅이 얼굴이 있는 곳이 어딨나 함 보여줘 오 마트에는 있는데 백화점에는 우리 영웅이 사진이 없어요 아 어떻게 된거야 다시 한번 아 이거 보고 우리 진간장 아 애쌤다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OK 오늘도 롯데마트가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 오늘은 구입했어요 애쌤다미 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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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